휴대전화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생식 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 연구팀이 휴대전화 노출과 남성 생식 기능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 논문 10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노출되지 않은 남성은 정상적인 운동성을 갖춘 정자가 전체의 50에서 85%인 대비에 휴대전화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남성은 이 수준에서 평균 8%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휴대전화를 바지주머니에 넣으면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무선주파수 전자기 방사선이 남성 생식 기능을 해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